실례합니다. 면허증을 부탁드립니다. 네, 장대협입니다. 장대협, 의사선생이 집단장을 잘해놨다고요. 결혼 축하하네. 안녕하세요. 장대협과 윤선영의 집입니다. 용건을 안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. 행복하세요.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아직도 자전거 밖에는 잘 돌아가나요? 선영, 선영이 어디 있어? 특히 형사를 애인으로 둬서 그런지, 제법 힘이 들다고요. 잘 들어 지승돈. 만약에 선영이한테... 잘 들어야 할 사람은 너 같은데 장대협. 애인을 찾고 싶으면 지난번 그곳으로 와. 내 동생 승원이가 죽었던 건... 넌 똑똑한 놈이라 혼자 오리라 믿는다. 애인을 살리고 싶다면..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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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비가 수메차야 합니다. 의사선생, 지금 당신이 누워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 아나? 내 동생 승헌이가 죽었던 곳이지. 예전에 내가 고통을 아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지. 그 고통을 느끼면서 죽었던 곳이야. 내 동생 승헌이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. 아, 변한 게 있다면 내 동생 승헌이가 누웠던 자리에 이제 의사선생이 누워있다는 거지. 내 동생 승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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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후át 지태복 그때랑 역할이 바뀌었지. 넌 의사 선생을 구하려. 내가 그걸... 개소리 집어쳐.